앤젤리스 포레스트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한인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천여명의 청소노조원들의 시위가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메가더팍에서 놀만 뒤까지 가두 행진도 벌였습니다. 남가주 지역 형통위원 정원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 평통위원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1년 후에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기업 재무 담당자가 2명 중 1명이나 됐습니다. 내년 후반쯤 경기 침체를 전망한 재무 담당자는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잇딴 유조선 피격은 이란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안보리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탄생한 X라인, GT라인 터보, EX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2020 기아소울 후원입니다. κα empire패ston krij expecting När촌 카페에 갔습니다. часов Tub Yup Odd